이어서 우리 가양병창 이어서 또 신명나는 국악가요예요 수금과 판소리를 담고 있는 난감하네 들려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남의 영왕 우연 득병하야 아무리 하겠어도 배격이 모여라 이때 영왕 꿈에 신명 나타나 토끼간이 제약이라 일로 주니 이 말들은 영왕 별주부에게 명하기를 토끼를 잡아오느라 흐니 이말들은 별주부 말 허기를 난감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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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어디요 유지가 어디요 어찌 다 죽을려 어찌 죽였어 이놈의 하늘 어찌 구할단 말이여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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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난감하네 난감하네 어찌 저 험한 세상 간단 말이여 정신없이 토끼를 찾아갈차고 온날 처음으로 입고는 어쩌면 좋은가 이모 아, 그! 아, 저놈이 말한 토끼란다 이에 별주고 하는 말이야 아이고, 더 선스레인 정말 바꿔서 나는 용서원 별주고 용왕님께서 큰 상 주신다 언니 자자자자자자자자 용군 갑시다 거기엔 사내집이 넘쳐나고 건물은 모두 황금으로 지었고 게다가 몇세까지 하실 것이니 나, 용군가서 용왕을 치라 알쓰 이에 복귀하는, 아니 하아 쟤 개사리둥아 하아 하아 %, 허허허허허허허헿 허허허허허허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~~~ 허허허허허 허허허허허허허 Brian 남의 영화 우inky는 주장마야 하늘을 쏘도 내가깁구요 이에 별주부 에게š 덕 finalmente 모아라 내려주니 이 말도던 별주 포옹하려 하 sham 허허 테허 어었허어허어었어 감사합니다.